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틀란드 댄스 플로워 32카운트 2월 인터미디에이트 레벨에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왼쪽 2분의 1턴 하면서 오른발 백 위드 스윗,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쪽 8분의 1턴 왼발 포드 스텝 위드 히치, 런 백 2번, 오른발 왼발, 오른쪽 4분의 1턴, 10시 반방향 보면서 오른발 사이드 스윗하면서 시선 오른쪽, 왼쪽 스윗이 시선 왼쪽, 다시 사이드 드래그, 왼쪽 8분의 5턴 하실 거예요. 런 3번,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포드 스텝 놓으면서 히치, 카운트, 1, 2, and 3, 4, and 5, 6, 7, 8, and 1, 섹션 2, 오른발 포드 놓으면서 프레스, 리커버 위드 스윗, 락백, 리커버, 왼쪽으로 풀 턴 하실 거예요. 왼쪽 4분의 1턴 사이드 놓으면서 이어서 턴, 런 2번, 왼발, 오른발, 만보 턴, 포드라, 리커버, 왼쪽 4분의 1턴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2, 3, 4, and 5, 6, and 7, and 8, and 섹션 3, 왼발 사이드 놓을 때 오픈바디, 비하인드 사이드, 왼쪽 8분의 1턴, 오른발, 포드 스텝 놓으면서 오른손 올리고, 리커버, 사이드, 오른쪽 8분의 1턴, 포드 스텝, 이때 왼손 올리고, 다시 오른손 올려서 오른쪽으로 8분의 5턴 하실 거예요. 오른쪽 8분의 5턴, 위드 스윗, 카운트, 1, 2, and 3, 4, and 5, 6, 7, 섹션 4,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왼쪽 8분의 1턴, 포드 스텝, 왼발, 크로스, 사이드, 왼쪽 8분의 1턴, 6시 방향, 비하인드 위드 스윗, 비하인드 사이드, 프리시 워크 2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카운트, 8, and 1, 2, and 3, 4, and 5, 6, 7, and 8, and 2카운트, 1, 2, and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and 3, 4, and 5, 6, 7, 8, and 1, 2, and 3, 4, and 5, 6, 7, and 8, and 12, 1, 2, and 3, 4, and 5, 6, 7, 8, and 1, 2, 6, 7, 8, and 2, and 3, 4, and 5, 6, 7, 8, and 1, 2, and 3, 4, and 5, 6, 7, and 8, and 감사합니다.